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 면제조치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일상적 해외여행을 복원하겠다는 취지에 맞춰 지난해 추가 확보해놨던 국제선 운수권을 항공사에 재분 배분했는데요. 2년 만의 일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제항공노선 운수권은 정부가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국내 항공사들에게 나눠주는데요.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하늘길이 막혀서 회의 자체를 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이후 이번에 약 2년 만에 국제선 운수권 배분이 이루어진 거고요. 지난해 항공회담을 통해 추가 확보한 몽골 운수권 등 10개 노선이 8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됐습니다. 이번 배분에서 인천과 몽골 울란바타르를 연결하는 노선이 가장 알짜노선으로 평가돼서 경쟁이 치열했는데요.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이 각각 주 4회, 주 3회 운수권을 배분받았고 기존 운항 중이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추가로 주 1회 운수권을 받았습니다. 이 몽골 노선은 성수기 탑승률이 90%에 달하는 데다 비행거리가 비슷한 홍콩 노선 대비 운임이 2배 이상 비싸다는 점에서 효자 노선입니다. 이 몽골 노선에 저비용 항공사가 신규 진입함으로써 보다 저렴한 운임으로 몽골을 방문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그동안 사실상 독점 운영으로 인한 공급 부족과 항공 운임이 비싸던 몽골 노선을 LCC들이 새롭게 문화가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고요. 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계열인 진에어나 에어부산 등 LCC 3사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결과였습니다. 모 회사의 기업 결합이 독점 노선에 대한 운수권 재배분을 조건으로 승인된 것이라는 점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 배분 결과에 대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했다라고 뭉뚱그려 설명했는데요. 향후 운수권 배분에도 기업 결합 이슈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